다음 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웃겨 야 억niejsze 물 따라와 남편 저보다 허가 그렇군요 남편 허가 쩌 마으로 오른발 여름 안녕하세요. 원래 영지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? 가습기가 있잖아요. 우산 필요하세요? 망치고 싶니? 아니 뭐야 아니야. 나 왜 아니야 오랜만이다. 깜놀 깜놀 갑자기. 우리로 시작을 해야지. 바로 들어가나? 뭐죠? 뭐야 이것도 뭐야.